이대로 난 똑똑한 춤의 여자 제37회 장애인의 날 이념식 및 제25회 감량군 장애인 이한잔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진의 대항공의 커브로 제37회 장애인의 날을까지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표창장, 감량중연회의소 전 회장 하이 김수 이하께서는 감량중연회의소 회장 및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천한 본사 생신과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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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함량군의 3600여 회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회원님들의 번입과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우리 장인회원회뿐만 아니고 함량군 모든 사회단체가 동참하셔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함량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모처럼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